기미, 탄력, 모공, 흉터 깨끗하게 개선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? 반년, 1년 엘리트에서는 5주 그 비밀은 바로 각 시술의 효과를 높여주는 디테일한 조합에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포텐자를 이용해 정확한 깊이로 조직을 자극, 응고시킨 후 피부 속에 스킨 부스터, 발사 적응증에 알맞는 레이저 치료까지 병행하면 그야말로 포텐스 피부관리 거품 대폭 줄였다 비용까지 합리적인 포텐스 프로그램 엘리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조합 지금 경험해 보세요 엘리트 성형외과, 피부과 핫도그 사트 기상캐스터